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그런데 맞지 않는 베개로 목에 무리를 주게 되면 개운하지 않고 뒷목이 뻣뻣해 고생하시게 됩니다. 이젠 목바로 88 베개로 바꿔십시오. 뒷머리를 안착시켜주는 35도의 과학 탄탄한 특수 그물막 POE 소재니까 머리 무게를 빠르게 분산시켜줍니다. 베개만 바꿔도 인생이 달랐습니다. 김기현이 직접 이름 걸고 보장하는 10일 체험 실시 불만족 시 100% 전액 환불 보장 빨리 베고 일단 주무셔 보세요. 수십 킬로그램도 버티는 변형 거의 없는 탄탄한 고밀도 그물막 구조의 POE 소재 딱딱했던 뒷목이 사르르 풀렸어요. 밤에 잠도 너무 잘 와요. 휘고 굽은 목을 본래의 C컵으로 받쳐드립니다. 말린 어깨를 쭉쭉쭉 펴라. 뒷목이 뻣뻣해 힘든 분도 C컵을 살려 뒷목 어깨 편안하게 스마트폰으로 일자목 고민했던 분도 잠잘 때만큼은 바른 C자.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눈이 잘 떠지고 정말 기운이 나네요. 스마트폰 본다고 굽은 목과 등 직립보행으로 나이가 들면서 더 굽은 목과 어깨 이제는 베개를 바꾸십시오. 목을 뒤로 기대면서 목이 뒤로 넘어간다는 느낌이 들면서 스트레칭까지 더욱 시원합니다. 자도자도 몸이 무거웠던 분 머리무게 분산 개운한 잠 목바로 팔팔 뒤척뒤척 쉽게 잠 못 이루는 분도 옆으로 자도 편안 목바로 팔팔 베개 벽에 하나 바꿨는데 와 뒷목 어깨 너무 가볍고 편해요. 목이 바로 서야 인색이 팔팔해집니다. 땀 많고 열 많은 분도 특수 그물망 구조로 열팔산 통기성 굿 지금 여러분의 베개 과연 목 부위가 C커브를 유지해줍니까? 뒷목이 무겁고 뻣뻣한 기분 자도자도 잔 것 같지 않은 분도 이제는 목바로 팔팔 베개로 바꾸십시오. 한쪽은 부드러운 C커브 반대쪽은 강한 C커브 양쪽으로 골라가며 쓰니까 더욱 좋습니다. 두한 조결로 꿀잠 이젠 베개를 바꾸세요. 35도 경추 과하 일자가 된 무게 C커브를 자연스럽게 받쳐드립니다. 머리 무게를 분산시켜 꿀잠 유도 정말 잠 잘 잤는데요? 이거 뒷목이 너무 편한데요? 몸이 진짜 가뿌네요. 지금 여러분의 잠 자세는 이 상태로 8시간씩 잔다? 베개만 바꿔도 목을 바로 좌로 돌리고 위로 돌리고 옆잠을 차도 어깨가 말리지 않고 어깨 높이 유지 누렇고 지저분한 베개 소통도 깨끗한 목바로 팔팔로 바꾸세요. 세탁도 물에 통째로 팍팍 팍! 침, 땀, 각질, 냄새 사라지고 쾌적하게! 물에 팍팍 담궈서 세척하니까 너무 위생적이에요. 수면 형용, 가격 형용! 김기현의 목바로 팔팔대개 소커버 100% 순면 겉커버까지 하나 더! 기적 초특가! 50% 대폭 할인! 3만 9천 8백원에 두 세트 구매 시 5천원 할인 찬스까지! 10일, 딱 10일간 체험해 보십시오. 자신 있습니다. 빨리 베고 일단 주무셔 보세요!